오늘 양파하고 오뎅하고 애호박 볶음을 해요. 아주 맛있게 됐네요. 오늘 양파, 오뎅, 애호박 볶음을 했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이제 가색고구마하고 당근밥을 했는데 음식하고 남은 거에다 덮밥을 했어요. 금방 덮밥을 해서 단백질하고 비타민이 풍부하고 철분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밥이 밥솥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색고구마하고 요리하고 나면 당근을 넣고 이렇게 가지하고 넣어서 야채밥을 했어요. 야채밥 한 것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지금 오뎅 덮밥을 했어요. 아주 맛있네요. 아주 맛있는 오뎅 덮밥. 지금 당장 먹을 거예요. 아니 가만있어. 끌려고? 한번 더 저거 보여줄게. 이거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아주 죽 썼어. 아주 맛있네요. 아주 맛있어요. 시간 벌어요. 가만히 붙들고 있어요. 와이캡의 장회장, 하수인들이 돈 받아 먹고 이 짓을 해요. 우리 집 위에 살거든요. 아유 참 짜잔스러운 인간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법 받아먹고 그 짓을 하는지. 망쳐서 돈 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뎅, 양파, 애호박 볶음이에요. 아 맛있어요. cliche. 아